그 열심히 뛰어다니는 모습, 앞서서도 11킬 14옷이었나요? 그 정도 했으니까 다시 한 번 더 보여주면 됩니다! 그렇죠. 사실 뭐, 뱀픽 조합보다 플레이가 더 중요한 거잖아요? 그렇죠. 아, 칭, 저마조이는 좀 무서운데요, 그래도? 그리고 사일러스가 선제 공격에, 이거는 대놓고 그냥 좀 더 공격적으로 플레이하겠다는 거거든요? 자, 때릴 거 잘 때려주면서 딜 교환에서 밀리지 않고 있습니다. 기세 타고 있는 거 같습니다! 그렇죠. 오히려 라인을 밀고 있는데요, 크산테가 지금. 그러게요. 루스터가 잘해주고 있는 거죠, 저건. 그렇죠. 저건 진짜 체급 차이죠. 근데 문제는 여기 아닌가요? 미드가 좀 많이 힘든 구도이긴 해요, 사실. 뭘 하나 때릴 수 있는 구도가 아닌데요. 그러니까, 구원의 렉이. 그래서,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드린 미드 갱킹! 근데 3레벨 찍어야 돼요, 일단, 사일러스. 그렇죠. 3레벨을 찍어야, 스킬 돌리면서 한 바퀴 굴려줄 때 이제 곧 3레벨이겠죠? 사슬 맞추는 게 중요해요, 사슬 맞춰주고. 맞췄습니다, 이러면! 아, 근데 수면, 아, 이게 저마까지, 아! 위험한데요, 오히려! 아, 이래서 사실 저마 조이가 많이 무섭거든요, 사일러스가. 맞아요. 이거 상대가 쳐주면 오히려 기회죠. 그렇죠. 자, 그걸 알고 있는 건지 펌플러스도 이 정도 합니까? 어, 잠시만요, 잠시만요. 이거 상대가 먼저 오는 구도예요. 네, 맞아요. 빠져야 돼요, 빠져야 돼요. 정화 잘 쓰면서 뒤로 빠져, 우영. 어, 우영이, 우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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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완전 잘부른 조이! 와! 하다 생명! 이거 분위기 괜찮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조이 상대로 꽝 붙으면 사일러스도 괜찮거든요. 여기도! 아래쪽, 그래서 불안이 됩니다. 이렇게 탈진 들어가면서! 파이 전멸까지 빼면서! 이거는 조이를 잡고 캐리를 가져가는 렐! 구원! 좋았습니다! 하다 생명 나이스 플레이! 완전 나이스 플레이가 나왔습니다! 자, 그리고 들어가서 또 이렇게. 롱마오 선수가 이 선수의 캐리력 앞서서서 펜타길 봤다 보니까 확실히 좀 무섭긴 한 선수입니다. 무력이 센 선수긴 해요. 그리고 미드가 계속해서 불편하긴 한데 여기가 막 미치겠습니다 이하님만 보면 라이브 조심해야 합니다. 수면을 안 받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한 점 구원도 있습니다. 가서 어디 한 장만 한 장만. 그래도 잘 올라오죠. 이러면 데미지도 나올 수 있을까요? 안 좋아 보이는데 안 좋아 보이는데. 많이 안 좋습니다. 레넥톤이 오픈파위를 하고 내려오는 상황이었는데 수면을 안 맞는 게 중요했거든요. 맞아버렸어요. 그리고 WSK 연계까지 되다 보니까 수면을 활용도 못했고요. 자기폭풍 들어가고 브라운 뇌지탕 들어가고 외광포와 대박! 이런 거 노려줘야 합니다. 수가 좀 많아지고 있습니다. 뭔가 많으면 좀 어려워진다는 얘기인데 지금도 3 드래곤 6의 마지로서 말씀하셨는데 지금 계속해서 고수 차이가 쭉쭉 벌어진단 말이에요. 위치도 뒤로 물러나고 있고요. 특히 주도권 있는 조이가 이런 게 강점이거든요. 시야를 뚫으러 왔을 때 이렇게 포킹 날리면서 여기서! 여기서! 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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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았어요! 잡았어요! 말 좀 드렸던 거! 말 좀 드렸어요! 하나 더! 하나 더! 둘 잡았습니다! 그 경우의 수가 나왔어요! 하나 3명! 그래서 저희가 계속해서 중계 중계 경우의 수 얘기해 괜한 게 아닙니다. 그리고! 그러니까요! 종이가 때렸어요! 락칸이니까! 3 0 3 0 3 0! 용이 현상감 걸려있거든요. 맞아요! 어차피 상대방 정글 없잖아요! 골드도 걸려있어요! 드래곤에! 골드에 드래곤까지 가져오면 차이 다시 한번 좁혔습니다! 진짜! 사막의 오아시스트 같은 득점을 했습니다! 하나 3명! 한 모금 했습니다! 와! 아직 역전까지는 아니거든요! 근데! 희망이 조금 보여요! 그렇죠! 한 번도 넘어지면 안 돼요! 하나 생명은 지금! 지금! 계속 폼플러스 페닉스 블레이즈가 태클을 걸고 있는데 아직 안 넘어졌거든요! 그러니까요! 아 이거! 수면 수면! 근데 앞에서 마크 해주고 있고요! 그렇죠! 좋은 신발 신고 있어서 금방 풀립니다! 하나 생명은 바론 치면 그거 행복 버튼이에요! 치면 안 돼요! 네! 제발 바론을 지키길 바라고 그 한타를 이겨주면 좋겠는데요! 그래도 기를 여는 대로! 정말 좋은 스킬이군요! 모르겠고! 지금 5대5 칼바람 대치상황! 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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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고! 돈으로 때리는 건 어떻게 할 수가 없네요! 아! 너무 힘들어요 사실! 맞아요! 버킹이 일방적으로 지금 맞고 있는데요! 이번 타이밍에 좀 밀릴 것 같아요! 자! 이러면! 렉톤 잡았다! 잡았답니다! 한번 더? 저 도둑이 안됩니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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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죽으면 안 돼요! 그렇습니라! 잠시만요! 이거 비에고 우체 쇼 하는 거 같은데요? 자야가 D라면! 그렇죠! 루어로도 어떻게 지켜줄 수 있습니까? 루어로도 어떻게 지켜줄 수 있습니까? 루어로도 어떻게 지켜줄 수 있습니까? 루어로 지켜! 루어를 지키긴 했는데 2업 지기는 못 지켜요 이거 좀 큰데요 미니언이 너무 많아서 지금 최대 위기에요 이번 타이밍 최대 위기에요 맞습니다 이번 타이밍 최대 위기에요 그렇습니다 좀 무리해주고 그걸 받아 먹고 어떻게 한번 안될까요? 화염포로 화염포로 라인 지워주면서 루어 막아줘 아 이게 계속해서 어려워지는 상황 마지막 코인 한번은 그래도 벌었어요 그렇죠 만골차이지만 아직 끝나진 않았다 자 5스테이 마지막 타이밍이에요 맞습니다 더이상 기회가 없습니다 칼 꺼내 들어야 되죠 지금 그렇습니다 지금 그 중심에 구원이 있습니다 지금 잠시만 한숨 자요 한숨 자고 이런다면 루어 깼고 잠 깼으면 어떻게든 내 전수 누가 막아요 지금깐 일단 미드부터 막습니까? 타원은 아직 지켰고 이거 구원이 해야되거든요 구원이 근데 또 루어 잡았다 루어 잡았다 루어 루어 잡았다 잡았어요 그럼 루어 루어 괜찮은데 루어 괜찮아 아 옷 갈아입는데요 하지만 자연 좀 쎕니다 옷 갈아입는데요 이렇게 의상을 갈아입으면 힘이 빠졌어요 이제 그렇습니다 자 이러면 다음 세트 준비해야겠어요 다음에 보자 루어는 어쨌든 노테스 그렇죠 데스 하나 없이 이번 경기를 끝을 내는 상황이고요 자 스코는 2대2가 되면서 이렇게 경기가 마무리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경기 5세트 꽉 채우는군요 GG 이제 5세트입니다 그래요 오늘 이런 날 멋진 음박감표 끝까지 한번 달려보는 것도 우리 선수분들에겐 이런 기회 언제 있겠어요 아 그렇죠 사실 좀 4세트 경기 내용 그리고 밴픽에서부터 하나 생명이 미스가 저는 좀 많았다고 생각해서 맞아요 아쉽긴 한데 일단 브라움을 가져오면서 자야 라칸을 내준 것도 그렇고 그렇죠 조이를 보고 사일러스를 후픽한 것도 그렇고 사실 정해진 그림대로 간 거거든요 맞아요 사실 라칸 상대로 좋은 노틸러스 같은 픽이 있었거든요 근데 브라움을 선택하면서 뭐 이니시적인 부분에서 좀 수동적인 조합이 될 수 밖에 없었고 네 아 특히 저 사일러스 픽이 말씀드렸던대로 조이 상대로 특히 저마 조이 상대로 라인전이 너무 힘들어요 맞아요 게다가 인터뷰까지 가는 그런 상황을 저희가 꿈꿔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우 다하이 다하이 하긴 했죠 그렇죠 일단 바텀 구도도 라칸 브라움이다 보니까 라칸이 편한 부분이 있었고 한타 때마다 라칸이 메이킹을 하는 장면 그리고 어그로핑공이 되는 장면이 또 나와서 확실히 자야 라칸은 견제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네